먼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보시면 지금 어떤가요? 너무 예뻐요. 구름이 너무 예쁩니다. 오늘 하늘까지 예쁘다. 구름이 예뻐. 그런데 또 비가 먼지들을 싹 씻어졌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맑아요. 날 진짜 잘생겼다. 그리고 새들은 여기까지 와서 먹이활동을 해요. 이 중간에 지금 보이는 이 물길에서도 먹이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6시쯤에는 여기에 나와보면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밤살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밤살이 고음기에서 내려서 고음기에서 내려서 저희가 실은 한 바퀴를 동 후에 고음기에서 내려서 3주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전기차가 한 대밖에 운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음기에서 내려서 고음기에서 내려서 샤오올림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기에서 하지만 저희가 하나를 손맞는거에요 두 개를 부리는 것보다 한 개를 부리는거에요 두 개를 부리는 것보다 한 개를 부리는거에요 오우 도대체 장소 전해전기에 소매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공포시장 투명해전기 천국 천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닷물은 바람의 힘으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인형극을 보면 자기가 소금이 되어서 얼마큼 소중하게 쓰이는지 바닷물이 소금이 되어서 얼마큼 소중하게 쓰이는지를 그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 제목은요. 바닷물의 소원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그러면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시는 건 아시죠? 진간에 울리지 않도록 진동으로 해주시고 바른 자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형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크게 해주셔야지만 또 안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힘이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답도 예쁘게 크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끼룩끼룩끼룩 끼룩끼룩끼룩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금 인형극은 시음 갯불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준비한 바닷물의 소원입니다. 이 인형극은 갯불 생태공원의 염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랍니다. 우리 친구들 바르게 앉아서 박수도 많이 쳐주고 대답도 크게 해주고 즐겁게 봐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바닷물의 소원 박수 박수 아무도 없지? 자 염전에 바닷물이 많이 모였나? 어머나 깜짝이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거야? 혹시 너희들 나 잡아가려는 거 아니지? 만약 날 잡으려 하면 내 큰 집게발로 너희들 풀을 확 물어버릴 거야. 아야 아이 농담이야 끼룩끼룩끼룩 끼룩끼룩끼룩 어? 호미 갈매기 오랜만이네? 뭐? 호미 갈매기? 이봐 난 호미가 아니고 괭이 갈매기야 넌 퀭이랑 호미도 구분 못하냐? 헤헤헤헤 농담이야 그런데 너희 집 갯골에서 여긴 왜 기어왔냐? 헤헤헤헤 지금은 갯골이 밀물대라 바닷물이 많이 차서 소금할아버지 보러 왔어. 응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꼬맹이들은 누구? 아 오늘 인형극 하는데 관람하는 어린이 친구들이야. 혹시 여기 개구쟁이 친구들은 없겠지? 지난번 개꿀 생태봉원에 놀러온 아이 중에 나한테 돌을 던진 개구쟁이가 있었는데 그 꼬마 만나기만 하면 내가 머리에 똥을 빠질거라고 아이 참 괭이 갈매기야 그럼 안돼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운 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이라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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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